여러분, 7월 26일 제가 컴백을 합니다! 혹시 보신 분 있나요, 티저? 네!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아, 일단 네 라고 대답하는 한국의 듣는 걸 모르지만 들어봤다 이번에는 제가 7월 26일 알로하라는 여름복으로 컴백을 합니다, 여러분 들을 준비 됐어요? 네! 뒤에서 자꾸 옷을 벗으라고 안 돼! 근데 여기 수영장이잖아요, 그렇죠? 벗는 거는 조금 그런가? 같이 젖을까? 알로아! 들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로아! 지금 노래가 수리에 관한 건가요? 두번째는